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열심히 시궁창을 파헤치고 있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여친 면 상에 지가 선빵을 쳐놓고 팔모가지가 떡 부러져가지고 울고 있는 남친 아니 이게 며칠 전에 올라온 거니까 지금쯤이면 전 남친이 됐을 것 같군요. 아무튼 봅시다. 제목. 여친의 가정을 후려치다가 역으로 된통 오지게 쳐맞고 부들부들 미쳐버리려고 하는 초찌질이 어이구 쪽팔려 끌 끌 끌 끌 끌 끌 원제. 제가 한 말에 상처를 받았다는 남친 제목 그대로에요. 남친이 제가 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제 잘못이 맞는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좀 봐주세요. 참고로 저희 두 사람이 같이 볼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제였죠. 남친이랑 집에서 놀면서 결혼 관련 프로를 보다가 서로 추구 받은 대화 내용입니다. 나는 에이씨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화목한 가정에서 화목하게 큰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짱이라고 생각해. 이게 최고지. 아 그래. 그렇구나. 야 꽁꽁이 너는 배우자에 대한 이상형 같은 거 없어? 글쎄 나는 아직 사람을 많이 만나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지 딱히 이상형이라고 할 게 없는데? 에이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이랑 꼭 결혼하고 싶다. 이런 거 하나 정도로 생각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숨기지 말고 있으면 말해봐. 나 궁금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모르겠어. 아무래도 내가 아직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봐서 그런지 아직은 그런 게 없는 거 같아. 네. 바로 이 내용이 문제의 대화였는데요. 여기서 남친은 아니 내가 그냥 남사친도 아니고 엄연히 연애를 하는 상대방인데 어? 그런 내 앞에서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봐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 신뢰 아니냐?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 나 상처받았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사실 저는요. 이혼 가정 한부모 밑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엔 이런 것들 때문에 아픔이 너무 많아요. 다른 감정을 별로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저는 결핍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라고 남친한테 솔직하게 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원래는 제가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게 너무 많아서 제 속에 있는 감정이나 과거를 털어놓지 못하는 스타일인데 남친한테는 처음으로 뭐 진지한 건 아니지만 가볍게나마 털어놨던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제 스스로가 남친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왜냐면 남친이 제 첫 연애 상대고 오랫동안 저를 좋아해서 그냥 그래서 사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 과거랑 속내를 비록 가볍게라도 말을 한 걸 보면 제 생각보다는 남친을 더 많이 믿고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남친이 먼저 나는 화목한 가정에서 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런 말을 하니까 그래 역시 나하고는 결혼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만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또 이런 남자랑 미래를 그리면 결국 나만 상처를 받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살면서 결혼 이상형을 만나보는 건 물론이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거 역시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냥 저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말이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다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내 가정사 다 알면서 그런 여친 앞에서 네가 한 그 말은 뭐냐? 이렇게 물었다니? 야 맨날 이혼을 한 해 만에 이렇게 싸우는 부부들 봐봐. 보통 이혼 가정에서 자랐거나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그냥 해본 말이지 뭐. 이래요. 아니 이상하잖아. 이렇게 따지면 제가 한 말도 그렇고 지가 한 말도 그렇고 그냥 결국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둘 다 똑같이 생각 없이 말을 한 것 같은데 남친은 절대 아니래요. 이거랑 그거랑 다르지! 이럽니다. 연애하는 사람 앞에서 아직 결혼하고 싶어서 사람을 못 만났다! 라고 하는 건 명백히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래요. 아니 그러면 남친이 한 말은 저를 무시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도 이거랑 저거랑 다른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 이게 제 잘못이라고 말하고 사과를 해라! 이러신다면? 그래요. 그 자체는 저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과? 그냥 하면 되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절대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여하튼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저희 두 사람이 같이 볼 거고요. 글 쓴다고 이야기하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이게 보통의 상황이라면 쓴이가 말한 게 훨씬 더 서운한 게 맞아요. 맞는데 근데 이건 경우가 다르잖아. 저 남자가 쓴이 가정사를 알고도 이런 발언을 한 거잖아요. 즉 이거는 저 남자가 먼저 선빵을 날린 겁니다. 그러니 뭐 서운하다니 상처받았다니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화목한 가정 운운한 건 무슨 의도로 그런 건지 완벽한 납득을 할 수 있게 설명을 해보라고 하세요. 지가 먼저 사람 후려쳐놓고 누굴 탓하는 거야? 이 찌질한 새끼야. 댓글 나도 남자 돼. 이 댓글이 정확한 거죠. 지가 먼저 선빵을 친 겁니다. 그래놓고 지 아픈 거 상처받았다면 웅행웅행 이랄질을 하는 거지. 끌 끌 끌 끌 끌 2번 여자 입에서 먼저 헤어지자는 소리를 나오게 만든 뒤에 진짜로 헤어지고 나면 그녀를 나를 찼어! 이렇게 소문낼 스타일이네요. 이런 찌질이들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끌 끌 끌 끌 2번 지가 먼저 때려서 여친이 받은 상처는 상처가 아니고 지가 차 맞은 것만 상처라는 인간은 절대 만나지 마세요. 3번 아니 여친의 상황을 전혀 몰랐으면 그래 이해를 하겠는데 뻔히 다 알고 있는 놈이 이딴 소리를 해놓고 뭘 기대한 건가? 너는 내 결혼 상대가 아니야! 지가 먼저 이렇게 후려친 거 아니냐고! 스니, 이런 놈은 절대로 만나는 거 아닙니다. 어서 도망이나 가세요! 에? 아니 지가 넌 아니야! 라고 먼저 말했는데 왜? 뭐 어쩌라고 시키야! 뭔 소리가 듣고 싶었던 거야! 5번 아니 내가 스니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니? 도대체가 역지 사지도 안 되는 저런 띨띠한 놈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6번 저도 예전에 스니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어요. 제 가정 환경을 다 아는 남친이 어느 날 다른 사람들끼리 소개팅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 집안에 대해 말하는 걸 듣고 와서는 그래? 상대 집안이 중요하지. 화목한 게 제일 중요해? 이러면서 별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걸 보고 저는 속으로 아니 그럼 나를 왜 만나는 거야? 역시 우린 안 되는 거구나. 딱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스니처럼 뭐 사람 성격,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등등 이런 것들은 고치든 노력을 하든 그것도 아니면 연기를 하든 뭔가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팔이나 다리가 없는 사람한테 나는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랑 전혀 다를 게 없다고 보거든요.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건 그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데도 저렇게 말을 한다는 건 이건 그냥 후려치는 것밖에 안 돼요. 물론 본인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면 스니가 한 말도 그런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여야만 지가 한 말의 앞뒤가 맞는 거라고요. 여하튼 저는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왜? 미래가 없으니까요. 7번 지가 화목한 가정을 운운하면 지가 화목한 가정이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면 스니가 막 빌빌끼면서 그럼 뭐야 나는 결혼 대상이 아닌 거야? 이렇게 나오길 바랬던 거고 또 이렇게 하면 원래는 그런데 너는 특별히 봐주는 거야. 이러니까 운운가정 티 안 나게 받고 명량하게 그리고 무조건 내가 하자는 대로 무조건 다 해야 돼. 알았지?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해가지고 발악하는 거지 뭐. 8번 스니도 느끼고 있겠지만 이건 100% 고의로 그렇게 한 겁니다. 보통은 아차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런 것도 없고 되레 지가 더 큰 소리를 치잖아요? 인간도 아닙니다. 남의 약점 쥐어잡고 목덜미 물어뜯고 그렇게 지 유리한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딴 개 양아치 같은 놈은 제발 좀 버려요. 9번 지단에는 후려치기와 가스라이팅을 동시에 시전했는데 스니가 한술 더 스니가 한술 더 더 결혼생각 없다고 맞받아 치니까 약이 올라가지고 끝까지 찍어누리려 빠락하는 거예요. 스니 이혼가정이라고 무시하던 속내 들켜서 그런 거죠. 신부모 완전 개비뚤어졌고 거기다 음침하기까지 한 놈입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는 건 가정환경이 불우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한쪽이 너 같은 인간이라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고 제발 이딴 건 좀 버리고 네 인생을 사세요. 네 인생을 지금 이 아저씨가 말이지 우리 스니 딸내미 같아가지고 충고해주는 건데 연애는 말이다 사람이 사람이랑 하는 거요. 사람 가지도 않은 새끼랑 무슨 연애를 하겠다는 거냐 인마! 11번 스니 지금 보고 있죠? 여기 여자들 뿐만 아니라 같은 남자들도 다같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글도 보여줄 필요 없어요. 그냥 얼른 헤어지세요. 지금도 이러는 놈인데 결혼해봤자 네 인생만 100% 망해요. 너도 알고 있잖아요. 돌아서요. 12번 남자 가스라이팅 개 추잡하게 하니 그리고 스니 딜기완 완전 오졌어요. 너무 맞죠? 남자의 졸렬한 속내 캐치한 게 너무 통쾌해. 아니 근데 뭐가 고민이라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그래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얼른 좀 버려요. 상대방 가정사 들먹이면서 사람 후려치고 깔보는 저런 쌍놈이랑은 절대 엮이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왜 저랬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글 중간에 힌트가 하나 나오더라고 이게 서로가 좋아서 혹은 스니가 먼저 좋아서 사귀게 된 게 아니라 저 남자가 오랫동안 좋아했다고 했죠. 그래서 사귄 거라고. 말을 저렇게 했는데 이게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계속 좋다고 쫓아다녔을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스니가 그걸 쭉 지켜봐오다가 남자로 보이진 않는데 그래 이만큼 나를 좋아하니까 그래 한번 만나보자. 이런 느낌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니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별로 좋아하는 건 줄 몰랐다고. 내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남자가 연애하기 전부터 철저한 을이 아니었나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연애를 성공했으니까 이제 그게 보상을 받고 싶은 거지. 내가 그렇게 매달렸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이제 나도 좀 대접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보통은 그래요. 보통 좋은 사람 심성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고 나서도 계속 잘해주고 점점점 여자 스스로 자기를 좋아해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 텐데 얘는 신부가 거지 같아가지고 후레친 거지.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질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부럽고 질투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나도 저 위치로 가야겠다. 내가 더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부 거지 같은 것들은 지가 올라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자기 있는 곳으로 위치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천성이 거지 같은 거죠. 저는 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도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말에 반박시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